강원이나 지지자분들께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기정사실화 된 거고 시기만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?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. 저는 윤 총장님과 사석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혀 오해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저희도 만났지만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방금 윤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당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오해는 없다. 그리고 제가 네 글자를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의 언론의 헤드라인은 대동소희였으면 좋겠습니다. 대동소희! 화이팅! 본인은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이미 우리 정치 선배인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아주 적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불필요한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정권교체! 주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